고 부가 선박 발주 증가해 조선주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LNG 수주로 조선주 전반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단 조선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운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 낭보를 연이어 들려오면서 올해 수주 목표액의 약 7에서 80%의 수주 실적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올해 목표 수주액은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맞아요. 일단은 수주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의 문제가 뭐죠? 이게 수주 받은 게 재무제표로 찍히기까지 텀이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저도 그립포트를 봤는데 수주에 고점이 지나고 있다라는 분석, 다운사이클로 접어든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어요. 이게 개별 선박의 건조 가격 상승세가 일단 계속 상승하고는 있지만 이 기울기 자체가 약간 플랫하게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반기 내에는 이 상승하던 부분도 하락 쪽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이른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아무리 주가가 기대가면 선반영하면서 올라간다 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직까지 재무제표의 숫자가 찍히지도 않은 카타르 이런 쪽들에서 수주 받은 거 2년에 130척 받았거든요. 2년 전에요. 그런 것들이 찍히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우려를, 피크아웃 우려를 요즘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각사 아까 수주 실적 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대우조선해양이 거의 60억 달러 수주했습니다. 올해 목표액이 91억 달러인데 그거 대비해서 거의 65에서 66% 정도 달성을 했고요. 18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중국 대비했을 때 우리가 전체 조선에서 수주하는 비율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고부가 같이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3사가 1년 동안 수주할 수 있는 LNG선이 60척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카타르 수주뿐만 아니라 더 뒤쪽으로도 컨테이너선의 발주 의향도 있고요. 계속적인 LNG, 안보 위기까지 지금 와 있어요. 에너지 안보 위기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발주들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너무 피크아웃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수주 소식이 들려와도 흑자 전환에는 조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그 리포트에서 33% 이상 감소할 것이다 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지금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게 LNG 선박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조선조에 대해서 2025년부터 수주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들어가는 거는 살짝 너무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요. 이미 카타르 쪽에서 수주 받았던 2년 전에 가격들이 나가고 있어요. 선박이 건조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카타르 2년 전에 했는데 그때 가격으로 달라고 한다 라는 뉴스들이 퍼졌어요. 그런데 막상 공시, 수주 공시에서 나간 것들 열어보니까 신조선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어요. 특히나 현대사무중공업에서 지금 나간 거를 보니까 척당 2억 3천만 달러가 초과가 됐어요. 그 가격은 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선업은 이제부터 호황이 시작되는 초입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것도 시장 상황은 어렵지만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후판 가격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결이 유력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 간 조선업에는 여전한 것 같고요. 특히나 임금 문제로 인해서 지금 파업을 진행 중인 곳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임금을 인상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대우조선 쪽에 센 노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굉장히 열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사 간에 서로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거의 평행선 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자재단도 굉장히 그런 가격을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올라왔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안 오른 게 없어요. 다만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이 올라온 원가의 비용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년 전에 수주한 카타르 가격이 지금 나간 것들을 척당 보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쪽에서도 워낙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인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원가에 대한 인상을 가격 전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게 뭐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언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업도 있고 조선 기자재도 있는데 최근에는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 탄력성도 더 좋고 관심도 높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시총이 조금 작다 보니까 좋지 못한 시장에서 더 모멘텀을 받고 약간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지금 기자재 쪽에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 몇 면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딱 이제 친환경하고 원자력하고 조선 기자재 그쪽들이거든요. 근데 올라오는 거 보면 한국 화본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동성화인택 같이 보냉제 쪽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LNG에 끓는 점이 영하 163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창 내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G선이 많이 나가면 당연히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한국 화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려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밑쪽으로는 피팅이라던가 관이음새 같은 쪽들이네요. 선광밴드라던가 태광, 디케일학 같은 종목들이 4에서 6%까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HSD 엔진 같은 쪽도 선박 엔진 쪽으로 3.5%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조금 가볍기 때문에 조선주가 좋아질 것이 자명하다라고 보면 그 밑에 기자재들은 다양하게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이 LNG, 고부가가치 선박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중국 쪽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주목을 받고 탄력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그만큼 변동성도 큰 것 같은데 사실 조선주가 이만큼 있다면 조선 기자재들은 더 이만큼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출야분들께서는 종목 선별에 더 많은 어려움과 고심이 될 것 같거든요. 눈여겨보시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쪽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서는 약간의 어떤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능력들이 될까? 좀 이런 의문들이 드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본행제 쪽에 한국화본 동성화인태, 그리고 피팅 관이음새 쪽에 선광밴드 태광, 디케이라, 그리고 엔진 쪽에 HSD 엔진 하나 빼먹었네요. 세진중공업. 이거는 선박에서 어떤 선원들 위주로 해서 어떤 공간을 꾸민다거나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기자재 쪽에서 조금 수주를 낼 수 있는,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몇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시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교보증관, 사양관, 차장관은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